많은 분들이 수익버스 보고 오셨을 텐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또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고 여기에 BOJ의 말말말로 인해서 N달러 환율이 요동친 게 국내 신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떠돌았을까요? 그 안에 내용들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여러 투자재료들이 시장에서 움직였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만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자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OJ 다음 주 금리 인상 필요성 크지 않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블랙머데를 맛봤던 블랙머데이로 인해서 정말 뼈아프게 힘들었던 BOJ 측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었죠. 그로 인해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오늘 장 초반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학민의 주식 이야기 방해해 오늘 지수 변동성이 키운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미 대선 토론도 있지만 10시 이후 갑자기 N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거렸기 때문이라고 하며 관련 뉴스 하나가 첨부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인데요. 한번 볼까요? BOJ 폴리시 메이커 시그널 리딩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석한 걸 미리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 의원인 나카가와 준코가 현재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와 물가 전망이 충족된다면 우리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통화 지원의 정도를 조정할 것이다. 좀 애매하게 이야기했죠. 7월의 정책번화 이후 시장 동향을 되돌아 봐야 되긴 한데 만약에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또 경제 물가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의향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N달러 환율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현재 한번 볼까요? 오늘 142엔 때까지도 내려왔었는데 현재는 142엔 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오전장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1월 초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N화 가치가 급등했었죠.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가 같이 출렁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박철순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출렁했던 이유는 사실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N달러 환율이 또 움직여지다 보니까 기대 이상의 변호성이 나오니까 이것도 요인으로 잡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은 우려감이 좀 낮아진 상태였는데 오늘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보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떤 속도의 문제인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본 N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N화는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N화 강세의 어떤 수혜주를 일단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을 종목들은 가끔 이렇게 N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게 될 때 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이런 충격주들과 그다음에 수혜주들을 분리해서 대비를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사실 일본의 어떤 기업들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반 투시표권을 갖고 있는 일반 민간인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축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차기 총리들 같은 경우는 차기 총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 스탠스를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 총리 임기가 거의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총리들의 어떤 이런 기축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엔허 강세 나오면서 엔켈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엔허 강세 충격받을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수혜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BOJ가 최근에 여러 타격을 받아서 약간 금리와 관련한 입장은 선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와 별개로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엔켈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우리 시장을 짓누를 텐데 지난 8월에 블랙몬데이 겪었을 때는 처음 겪었던 일이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비청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블랙몬데이처럼 시장이 힘들어할까요? 아니면 그만큼의 파급력은 아닐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때보다는 충격이 강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충격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상치 못한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들은 지수에 충격을 주기 마련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이 될 때는 사실 충격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당시에 블랙몬데이 때 미국 시카고 거래소의 선물 거래소를 좀 보면 그 당시에 투기적인 쇼포지션 매매들이 한 15만 개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 쇼포지션 물량들이 거의 3분의 1? 밑으로 오늘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해도 지금 그 당시에 8월 초에 있었던 충격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전문 트레이더도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보다는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새 점화된다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린 한 번 또 겪어봤기 때문에 약간은 그때보다 민감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다음 주에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오늘 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사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출렁였다고 하면 대형주 위주의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됐습니까? 아니면 경기방거주의 해지 역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증시 반응을 보면요. 사실 오전에 봤을 때 미 대선 토론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수가 하락반점 나왔던 게 이제 10시 넘어서 뱅크오브제팬 코멘트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뭐 예전처럼 KTNG라든가 아니면 경기방어주라고 대표적으로 뽑히는 은행정보... 통신주. 통신주 이쪽으로는 수급이 몰려가진 않고 오히려 해리스트레이트 쪽으로만 수급이 좀 올리는 모습이었고 해당 부분 앞서 말씀하신 우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다시 또 인해 관심이 미 대선 쪽으로 가서 종목별로의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박철순 이사님이 그럼 그 N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따른 국내 시장의 수혜주 쪽으로 좀 피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에 뭐가 있을까요? N화 강세 수혜주를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계속 N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게 지그지그 형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포지션에서는 그런 수혜주들을 공격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N화 강세 수혜주라고 하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쪽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잘 행보가 좋잖아요. 순항 중이잖아요. 출량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고 또 N화가 강세 보이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는 떨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나라 제품들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의 한 단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화장품 쪽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N화 강세가 조금 더 부닥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주주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지수가 흔들렸던 게 N화 강세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9월 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추석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강세주들이 수혜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주주를 봐도 다행히 아머리 퍼시픽과 LG 생활건강 이 정도는 오늘 시장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버텨주고 있지만 아주 강하다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금 강하지는 않습니다. 좀 쉬어가는 흐름. 다만 시장 대비에서는 조금 낙복이 제한되는 모습 정도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N화 강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부각됐을 때 다른 매크로 이슈들이 많이 소멸됐을 때는 음식료와 화장품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료, 화장품주, N화 강세 흐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살짝 피해가 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엔케리드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오늘장에서 또 한번 우리가 투심 위축되는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입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집계를 통해서 오늘 잠정치가 결과되는데 루팡의 글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관세청이 말하길 열흘간의 수출이 총 1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24%가량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38.8%로 크게 늘었고 그다음으로 승용차, 석유 제품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무선통신기술 수출은 2.4% 감소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의주시하는 건 이 내용은 아니죠.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부분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첫 번째 대형 변압기 수출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찾아보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낙폭 과대 시그널로 올라오고 있는 변압기 여기에 수출 데이터까지 찍힌다면 다시 터널아운도 가능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는데요. 오늘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 외에 소형 변압기라든가 그리고 초고형 변압기, 가정용 미용기기 등 다양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한번 표로 준비해 봤어요. 확인해 볼까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전 항목당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수출주로 꼽았던 전 항목에서 모두 다 개선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7월에 잘 나왔다가 갑자기 8월에 주춤했는데 다시 9월에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죠. 일단 초고와 변압기 쪽을 보면 7,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달에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크게 개선이 됐고 눈에 띄는 건 밑에 있는 라면, 메이크업 제품, 가정용 미용기기입니다. 모두 다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변압기에 대한 피크하 도료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도 주가로 보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거든요. 전력주 한번 볼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7% 상승 전에 이어서 올라주고 있고 재룡전기도 6.71%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되면 수출 데이터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전력 변압기 주들이 전고점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뤄보긴 했는데 그때는 의견이 반반 나뉘어졌어요. 다시 주도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예전만큼의 주도주 테마는 불가능하다.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올라갈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고점을 탈환하느냐 여부는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AI 버블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좀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작년 이맘때 좀 기시감이 드는 지금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8월달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수출이 좀 꺾였다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봅니다. 추가 시즌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서 8월 시즌은 좀 부진했다가 9월 때 다시 수출 데이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압기 관련주도 흐름 좋았습니다. 지금과 약간 같은 양상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번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추세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다.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와주겠지만 이전 주도주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금 반도체랑 전력이 거의 짝꿍처럼 움직이니까 AI 거품론이라든가 반도체주들의 투심 악화가 해소돼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HD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어제도 급등하고 현자 구간에서도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건지 전 고점까지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눈높이가 높은 걸까요? 사실 AI 픽아웃 빼고는 저는 나머지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숫자 잘 나오는 섹터를 좋아하기다 보니까 일단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표 변화기 관련된 전력기기 업체들이 대부분 2, 3년 정도 수주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갈 만한 상방의 여지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나 여기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적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금들이 한동안 주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분명히 최고가 정도까지는 다 찍을 만한 분명히 안정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노화된 전력망 수요 교체라든지 아니면 또는 신재인 에너지 쪽에서도 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들어가는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부품들은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종목별로 선별을 하려는 이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증서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서를 안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캡파는 한정적인데 그렇다면 이걸 공장을 풀가동시켜도 사실 매출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서를 하고 있느냐 여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부가가치가 높은 고압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은데 일단 우리나라 대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SK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지금 증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설이 되는 어떤 포인트가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실적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번 고점을 그 당시에는 또 뚫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AI 관련된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최고점 또는 전고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의 목표가. 이를 또 돌파하는 대세주가 되기에는 아직은 두 분 모두 다 조금은 관망하는 톤의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앞서 정리했던 판을 봤을 때 변압기 말고도 라면도 있었고요. 톡신도 있었고 가정용 미용기기, 메이크업 제품. 저 메이크업도요. 메이크업과 기초로 또 나뉘어서 나오던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수출 데이터, 기대하는 수출 데이터.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아까도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화장품인데 그거는 애너 강세에 관련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상황에 있을 때 종합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지표 괜찮고 아까 우려가 있었던 애너 쪽에서의 변동성에도 강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 센터가 좀 맞다라는 판단이었고요. 특히나 7, 8월 때 많은 조작을 받았던 대표 종목이었기 때문에 8월에 밸레이션상 들어가기에 그렇게 부담되는 선도 아닙니다. 일단 수출 지표 보면 지난달 8월에도 좋았고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지표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작년 8월 달만 해도 역대 최대 수준의 미국 수출액이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수출액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중국 수출액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중국의 어떤 대체로 생각했던 미국 시장을 완벽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 시장이 가장 우리의 주 무대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워낙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진입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무대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통계가 지치지 않고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조정받았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가에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워낙 커서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대형 리테일러들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과 계속 협력 관계를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늘리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쪽들 아마 실적은 레벨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함이 있어서 지금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요? 탑픽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VT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VT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3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회사가 사실 엔터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큐브 엔터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업인 지금 주력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화장품 사업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VT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앞서 수출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던 그 톡신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주가가 대다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빨간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락 전환했죠. 메디톡스 1.81% 하락, 대용제약의 4.3%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휴젤도 파마 리서치도 파랗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전고점 부근 혹은 신고가 영역 부근에 있는 종목이 많은데 오늘은 좀 아쉽네요. 매수 기회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 대부분의 세터가 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좋았다가 오우장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윗걸이 달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휴젤만 보더라도 지금 사거래를 연속 양복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었고 오늘 하루 정도 쉬어 나가는 모습이니까요. 일단은 톡신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개별적인 악재들이 산지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라 보니까 일단 휴제를 비롯해서 아까 대용제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좀 꼽기가 어렵다면 저는 묶어서 박세수로 그냥 네 종목, 다섯 종목 묶어서 베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톡신주들이 하락하는 거는 뉴스가 나오고 쇠로는 아니라 그냥 시장의 영향 탓이다라고 판단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수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이번에 역시나 우리 전반적인 산업 안에서 효자 노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까요? 계속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같이 끌어내리면서 2.7%에 내린 6만 4천 4백 원까지 진짜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왜 같이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유독 반도체 안에서 계속 밀리는 걸까요? 반도체 좋지 않은 겁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딱 대장인 엔비디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차트 거의 동행하다시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방에서의 수요 위층 얘기라든가 아니면 공급 과잉 얘기, DLM 가격 하락 얘기 좋지 않은 얘기만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 우려가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거의 역사적 PBR, PR 이런 저점 레벨이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일전에 좀 나왔었지만 본격적인 수주라든가 관련 생산 같은 데이터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조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위치이지 않을까 별대로 밸류 측면에서 전혀 부담 없는 자리라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부담 없는 거 다 아는데도 참 삼성전자가 워낙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10살이 매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0.89%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볼 만한 게 라면 데이터도 좋았는데 삼양식품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53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9만 9천 5백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양식품도 약간 변압계랑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은 실레콘2라든가 여기서 데이터가 계속 받쳐주는데 우리 매수해봐도 됩니까? 저는 삼양식품은 지금 의미 있는 선은 121선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씩 매수는 해서 일부 회복 신호를 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각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거기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돼 있고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단기적인 투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최근에 3개의 섹터 모두 다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가운데 일단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양식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선은 61선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0선 이탈 시에는 한번 비중을 다시 한번 현금화시키는 전략을 한번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온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도 정리하며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